이수윤입니다. 미스 몬테크리스토의 이수윤입니다. 대상 하나 보면 더 맞는가요? 더 많이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. 부전이 유수진입니다. 눈 뜨면 온이고요. 눈 감으면 오프인 것 같아요. 베트남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. 종잣돈을 그럼 어떻게 모아야 돼? 20대는 월급의 몇 프로를 모아야 되고. 온라인입니다. 오토바이 완전 빠지게 됐어요. 오늘 그릴 거는 나도 꼭 한번 만들어봐야지. 너무 재밌고 너무 힐링이 돼가지고. 황범한 사람도 부자 될 수 있다. 부상화로 하려고 합니다.